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여러분. 내일이 4월 초 8일입니다. 연화하면 놀러 오셔서 밥도 드시고 절도 많이 좀 하고 복받아 가세요. 이게 방송이 나가고 나면 이미 지났을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감독님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컨디션이 매우 매우 좋아요. 이렇게 기분 좋은 것은 정말 한 5개월 전부터 완전 컨벅이 꺾였었는데 살 것 같네요. 저는. 네 맞아요 선생님. 목소리도 너무 밝고요. 기운 차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제가 이 모습이었어요. 원래가. 맞아요 선생님.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거야 도대체. 그거 아시죠? 무당 자기 죽을 날 모른다고. 남이 그만 열심히 봐요. 나 죽을 줄 모른다니까. 아 선생님이 그 말씀 안 하셨으면 누군가가 그 댓글 달 뻔 했어요. 근데 대학 교수도 또 지들어 안 걸려도 몰라. 우리 안 걸렸다고만 보지. 그거 똑같은 거지 뭘. 그렇죠. 그래. 맞아. 그래서 등잔빛이 어둡단 얘기야. 왜냐면 사람 마음은 항상 내 마음에서 나는 아닐 것 같거든. 그리고 여자들도 꼭 그래. 남편이 바람피는데도 우리 남자는 절대 안 핀다고 그래. 웃겼었네. 지남표 피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착각하고. 인간을 착각하면서 살아. 아 그래야 행복해. 어? 지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행복해. 네. 감독님. 안 그래요? 맞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일단은 오늘은 저기 뭐야. 조상 그 촌도. 그렇죠. 조상 촌도나 이렇게 살만 잘 풀어도. 네. 이렇게 그 가정이 이렇게 승승장구가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요. 제가 이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담이 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촌도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 특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무당세계에서는 진옥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촌도하면 무조건 잘 된다 해서 49제 가서 열심히 합니다. 물론 49제랑 잘 맞는 사람은 맞겠지만 본인들이 주제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무슨 주제를 알아야 되냐. 나는 신출이 강한가 안 강한가 그것부터 봐야 되는데 무조건 절에서 했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내가 신출이 강하면 절대적으로 진옥이로 가야지 촌도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의 스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신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님들은 촌도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누가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면 49일 동안 어? 귀신을 불러야지 어?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불러야지 내가 촌도를 딱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거기는 그렇죠. 발언하는 거예요. 발언. 마음의 발언. 어?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신의 기운이 아주 센 집안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조상을 달래야 되고 어? 진흙이도 어? 우리네 같은 무속인한테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진흙이를 어? 진짜로 한다면은 처음부터 제가 한 분은 지금 대기 중이에요. 저희 집 신도 중에 농협에 다니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제가 이제 당신은 이제 신의 기운이 세니까 네. 어? 이렇게 가족 중에 누가 어떻게 되면 네. 어? 5일째 되는 날 진흙이를 나한테 맡기시오 그랬더니 그거는 반드시 지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절에 가서 천도를 하면 자기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신이 어느 정도 다 왕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 가족의 그 진흙이를 할 때 우리네한테 무속인한테 와서 모든 조상들을 만지고 부르고 부르고 다 제접해서 이렇게 천도를 확실하게 뭘로 됐나까지 확인을 해야만이 내가 내 자신한테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그 기본적으로 말로만 잘난 채 화불나게 하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반인들은. 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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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쟤네 살 꼈나봐 이러죠. 그 살. 네. 우리가 살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살에는 백 몇 가지의 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사들을 풀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그냥 학문 쪽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살이 언진살 상충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살이 무지 많죠.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하는 게 언진살 상충살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주에서 평생은 한 번 정도로 살을 제대로 쫙 풀어내야지 내 인생이 꼬이지 않습니다. 음. 그러면 살을 풀게 되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법당에 정성을 올리고 절도 하면서 어? 다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가 꼈나 살기가 꼈나 이러잖아요. 네. 그 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언진살 상충살 막 이렇게 끼잖아요. 부부가 절대 행복하게 못 살아요. 한 놈이 밖으로 돌든가 한 놈이 헌신을 허벌라게 하든가. 음. 어. 네. 그러니까 희생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네. 한마디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할 때는 본인들이 살이 꼈었나 안 꼈었나 확실히 보고 선생님이 상충살 풀자 언진살 풀자 하면 거부하지 말고. 네. 돈질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 그것부터 일단 쫙 풀어내야지 내 앞길이 열린다. 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렇게 진옥이나 아까 천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진옥이라고 하는 거고 저기 부처님 저기 절에서는 이렇게 천도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 무속집에서 하면은 무섭다 생각을 하고 색 좀 좀 색다르게 봅니다. 네. 아 일하는 게 색다르죠.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무속인 말고는 귀신을 부를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 세상을 보려면 귀신을 보려면 무속인한테 반드시 와야 제대로 그 귀신을 볼 수가 있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거를 판단을 잘못하면 어 절에 가서 큰 절에다. 저는 말 안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 그냥. 내가 봤을 때 쟤는 심줄이 강한 애인데 어 절에 가서 등 달아. 절에 가서 뭐 네 팔찌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어 선생님 저는 어 등을 달랐는데 여기서 달까요 저기서 달까요 물어보면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 어 너는 절에서 달아도 되고 여기서 달아도 돼. 음. 이런 사람이 있고 너는 반드시 무속집에 달아야 네가 산다. 이런 사람이 있어. 왜? 쟤가 여기 와서 등을 안 단다고 그래서 연하면 어떻게 안 돼. 그거 솔직하게 말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무속인들이 볼 수 있는 힘이 대단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뱃속까지 다 봅니다. 뱃속까지. 네. 저는 뱃속까지 다 봅니다. 뱃속까지. 제가 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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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안 걸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솔직히. 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음. 보기 싫어도 그냥 그딴 가도 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무속인들만이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아무나 못해요. 의사도 못해. 네. 나는 어쩔 때는 의사를 딱 쳐다봐. 그러면서 나보다 못한 게. 나한테 훈계하고 있어. 의사가. 네. 어? 나한테 뭘 한다고. 그래서 내가 딱 쳐다보면서 나보다 못한 게 있어. 의학적으로만 보고 나는 친적으로 보잖아. 네. 난 뱃속을 훤히 보잖아요. 네. 내가 이기죠. 어. 그러면 내가 이번에도 공황장애라고 내가 가서 진단해갖고 줬잖아. 네. 내가 당신이 공황장애인지 어떻게 안 해요. 나한테. 그래서. 아 내가 공황장애라면 공황장애니까 처방이나 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약을 적어가는 거 아니래요. 저더러. 그래서. 직업이 뭐냐 해요. 나더러. 네. 저 무속인이에요. 그랬어. 아. 그리고 저 유튜브 세계 스탑니다. 그랬어. 네. 그랬더니. 딱 쳐다봐. 저 못생겼던데 의사가. 아니. 우리들은 뱃속까지 보잖아요. 네. 그쵸 내 주변에 지금 두 사람이나 뱃속에 암이 있어 너 암이 있어 병원가 그래도 왜 안가 오늘도 보니까 못이 확 박혀 있는 거야 거기가 너랑 노랗게 돼 있어 대장 암이다 너 그래서 빨리 병원 가 뭘 하냐면 죽게 생기면 죽게 내 둘에 살기 싫다고 나는 내 할 의무를 다 했어 사실은 말 안 해주려다 해줬거든요 네 이렇게 보여요 근데 물론 우리가 안보려고 할 때는 안보겠지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말이 옆으로 샜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참 공독을 많이 짓는 거고 산소를 갖다 놓고 공독을 짓는 거고 네 솔직히 아 여기 무담집에 다녀야 되는데 꼭 교회만 뒤지게 다녀 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많아 미련한 것들 아니야 그러네 내가 처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해는 거여 쥐는 우리 맨날 욕하잖아 그쵸 내가 한번 욕하다면 아주 있잖아 하나님이 다 해줘 저는 무속인한테 가야지 사는데 그러고 앉아있어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해 먹을 것도 없어 근데 한 가지 좋은 거 교회인들은 막 뭘 거덕어서 갖다 주잖아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걸 믿고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 종교가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은 빨리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종교를 가져갖고 조상을 잘 받들어 모셔야만이 지가 사는 길이야 복이 왜 없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게 복이 없잖아요 네 조상을 승배하지 않은데 찢어지게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 네 근데 교회 다녀서 잘 사는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종교랑 상관없이 아무거나 다녀도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나는 어디를 다녀야 되고 다니냐 다녀야 되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천주교 다녀라 나는 그렇게 말해요 네 그게 또 맞는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신에서 알려준다니깐요 얘는 천주교 다니라 하라고 그러면 내가 아 너는 우리 법당 다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신의 말씀 어기는 거잖아요 네 신령님들이 사람도 다 집어넣어 주는 건데 거기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10명이면 다 떨어지게 가려면 가라고 밀어불어야지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어 그니까 어 사람은 주제를 알아야 내가 어 이렇게 복도 있고 또 어떤 길을 알아야지 살 길을 안다 이거예요 네 절대 자식들이 안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 부모를 보면 돈밖에 몰라 아 돈밖에 그 부모를 보면 네 누구한테 얼마나 베풀었겠어요 종교에 베풀었겠어요 그래서 안 풀리는 겁니다 음 조상들한테 지네가 창 한번 제대로 펴주고 이렇게 했으면 안 풀릴 것 같애 물론 잘못 믿어 갖고 뭐 어디서 뭐 무속집에서 막 엄청 날렸네 뭐애네 하잖아요 네 그거는 지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고 네 판단 잘해서 인성이 괜찮은 분 찾아가서 내가 오직하면 그때 제 생년을 알려줬죠 저는 66년 5월 24일생 이보 선생님 입니다 제 사주를 어디가서 보시고 어 내 사주가 그냥 별 별 없는 사주다 우리 법당 오지마 솔직히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제 사주 갖다 딱 놓고 사람은 종교를 잘 가져야지 잘못 다니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 저도 여기 우리 법당 주인이니까 또 제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저를 갖다가 저를 열심히 자리려고 먹은 사람도 한번 두들겨 보세요 66년 5월 24일생 네 가서 살짝 물어보세요 인성이 어떤지 네 그러고 판단해 보세요 선생님이 타종교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맞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선생님은 또 굿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맞는 사람이 있다고 또 말씀해 주시죠 아 굿은 싸가지 없는 것들은 싹수가 없는 것들은 절대 안 맞아 아 사람이 이렇게 굿을 하잖아요 네 오늘 구산 집은 사람 자체가 굉장히 순수해요 네 정말 마음으로 이런 집들은 100% 효과를 봅니다 음 근데 말이 더럽게 많은 싸가지들 있어 네 지 맘에 안든 말 나오면은 니 뚝 나오고 그건 튼 거야 비록 우리가 굿을 하고 있지만 네 아니 우리가 부모님 생신 장치 차려주는데 입 나와 있고 말 많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나 이뻐라 해 안해 안 하시겠죠 안 하죠 네 조상도 똑같아요 음 그래서 어 구술하고도 절대 덕을 못 보는 인간이 있어요 네 열 명이 하나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면은 어 이따므로 그래요 음 그럼 꼭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이거 하면 진짜 덕 봐요 아 진짜 짜증난다니까 그러면은 의사한테 지금 암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암 떼어내면은 괜찮아요 음 이거 똑같잖아 네 아니 암 떼어낼 때는 암덩을 떼어낼 때는 어 어떤 저기 저기가 없잖아요 선택이 여지권이 선택이 여지권이 없잖아 네 이게 또 마찬가지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딱 받치잖아 네 그러면 신에서 알아서 잘 받고 신에서 알아서 딱 주는 거야 너의 마음을 보는 거지 그래서 정성이라 했어 네 근데 일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오도 방장을 떠면서 아 나는 그 입으로 말아먹는단 말이야 아 나는 굿하고 성부 못 본 것 같아 그냥 그냥 진짜 입을 갖다 이렇게 어떻게 하고 찢고 싶어 그냥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리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감독님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내가 대접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청정한 마음을 갖고 내가 먼저 진실해 나는 진실하지도 않고 상대방한테 잘해달라면 워덩 미친것이 잘해 그렇잖아 그거는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부모라고 똑같은 부모예요 자식이랑 똑같은 자식이에요 그쵸 그만큼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자식도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쵸 모든 진리가 내가 한 만큼 온다야 근데 그냥 지는 진실도 없고 그냥 그 말만 많은 그거 있잖아 갑자기 무슨 훈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상 천도를 하나 제대로 함으로써 그 사람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본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삶만 풀어도 내가 살 길이 열릴 수가 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 내가 종교를 무교라면 어느 쪽에 가야지 맞는 건지를 물어보십시오 저는 거짓말 안 하니까 진짜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데다 오면은 우리 집 안아도 돼 이런 집 네가 알고 싶은데 가면 되는 거야 그치잖아 그쵸 교회는 교회 가 우리도 우리 집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우리 퇴직금 타갖고 다 교회에다 갖다 받쳐 불더만 부모님한테 돈 안 줘도 해? 그쵸 미칠라면 그렇게 미쳐야 되는데 나는 근데 나한테 그렇게 미칠래야 돼 나는 그렇게 못 미치게 해 네가 돈이 어딨냐 나는 딱 달라 얼레가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돈을 쓰게 나는 만들어 아니 그 사람은 가진 돈이 만원인데 여원병 5만원 쓰러 가면은 그게 되냐고 그러고 와서 여기서 울고 있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쓰고 왔다고 네 안타깝네요 그러면 판단은 애도 아니고 판단을 지가 해야지 그쵸? 그래서 제가 하나둘 이렇게 해결해 준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사람이 업을 지면 그 업을 본인이 갖고 세상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인관계 사랑관계를 아주 잘 해야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맨날 사이비만 다니면은 저도 사이비에 빠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가 정신이 옳게 바뀌었으면 사이비에 빠져? 안 빠져 아니 그 나이에 사람 볼 줄 모르냐고 내가 지금 내 거 생년월을 알려주잖아 사람 볼 자신 없으면 내 거 갖다 살짝 보고 이 보살님을 믿어도 되겠는지 안 믿어도 되겠는지 사주 좀 가서 보라고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아마 내 생년월을 가르쳐 준 무당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그냥 알까봐 무서워서 다 감춰 그만큼 구린 것들이 많겠지 진짜 생년월이 알려주시는 선생님은 네 최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무속이니까 내 거 보고 너희가 붙든가 떨어지는 거 알아서 해 그거야 너 왜냐면 너희들 다 알아도 상관없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까는 거지 왜냐면 쟤네들 정신 바짝 들은 인간들은 내 거 생년월을 갖고 가서 몰래 보고 야 여기는 사긴 안 친게 가자 이러고 오겠지 그 등심 같은 것들은 또 사이비에 눌려가지고 그냥 어? 나도 조금 부섭게 막 말하고 해야되나? 하하하하 감독님? 아니 그 겁주고 막 그러는 거 진짜 너무 아닌 거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네 아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쵸? 단지 안 풀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첫째로 우리 친정 오빠부터가 틀려먹었는데 네 우리 친정 오빠는 신념들이 굉장한 부자를 만들어놨어요 재산이 많아요 네 저 정도 되면은 조상 승배를 지금 해야되는데 끄딱하면 조상 승배 오빠 한번 해야지 산다 하면은 끄딱하면은 생활비 없냐 돈으로 줄게 굿하지 말고 너 생활비 있어 맨날 그래 네 맨날 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쵸? 네 그래서 내뱉어버려요 돈 까먹으려면 까먹고 말란 말하고 네 맨날 돈 까먹었대 하하하하 굿해서 선불 잘 보면요 조상님이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은 내가 신냥님 모시자마자 그 해외 7억을 벌었다니까요 그러니깐요 평생 돈 10원도 못 벌다가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막 물민듯이 들어오고 순식간에 그냥 판도가 바뀐다고 그렇죠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등 하나 켜달라고 말로만 하더만 돈은 아직 안 들어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제일 먼저 돈도 내야 되는데 돈은 지금도 안 들어왔다 내가 그 돈은 우리 꽃도룩 먹으러 딱 박아놨는데 아직도 돈이 안 들어왔네 어쨌든 간에 우리 친정올아버지부터 조상 승배를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배가 부른 게 뭐냐면 빼기라는 게 있잖아 나, 동생 망하게 하겠느냐, 동생이 무당인데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까먹었다고 또 보이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선생님 운이 또 한 번 나빠지면 본인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게 많은 위험에 그냥 노출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으실 때 챙겨가시면 더 좋으실 텐데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거 알아요? 나를 찾아온 손님들한테는 설명을 열심히 하지만 내 가족한테는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도 선생님 또 마음속으로는 또 가족에 대한 그런 행운을 계속 지켜가기를 항상 기도하실 테니까 당연하죠 제가 제 친정오빠한테 오빠 굿 한번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많이 말아먹겠다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 그들만 그 애 돈 쫄딱 말아먹은 거야 근데 이런만 하면은 그런데 오빠가 안 보겠지만은 난 통쾌하더라고 야 인간아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쫄딱 말아먹었지 내가 이렇게 통쾌했다니까 오빠인데 근데 우리 오빠는 내 마음은 모르지 그리고 유튜브도 볼 사람도 안 해요 바빠가지고 네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보신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또 그냥 이렇게 다 그대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원래 믿는 그대로 말하죠 어쨌든 간에 구독자 여러분 이 세계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항상 이렇게 꼭 하라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내가 이렇게 세습 속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분명히 살 길이 있다 우리가 제가 요즘에 비방을 막 가르켜 주거든요 저랑 인연이 된 사람들 뭐 행사를 좀이라도 한 사람들은 제가 비방을 막 알려줘요 근데 사실 몇 가지 일려주지도 않았는데 일주일 만에 집을 두 개나 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뭐겠어요 그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열 번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살도 마찬가지고 조상 승배도 마찬가지야 뭔가 절대 안 풀렸으면 원한이 맺혀서 못 가는 촌도 해야 할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누가 억울해서 돌아가신 조상이 있느냐 누가 젊었을 때 한이 맺혀서 가는 조상이 있느냐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조상이 있느냐 이런 분들을 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빨리 촌도를 해라 그거는 백발백중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풀어주는 거라고 집에서 이렇게 제사 올리고 하는 건 그건 기본인 거고 기본이죠 그런 조상을 대우하는 천도나 진옥이 그런 거는 반드시 하면 큰 성불을 본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감독님 구독자 여러분 일단은 본인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 생각하면 일단은 저랑 상담을 하든 아니면 꽂히는 데 있으면 그쪽 가서 상담하셔서 원인이 뭔지를 잘 끌어낸다면 너무나 또 쉽게도 풀려버릴 수 있는 게 내 인생입니다 절대 내 인생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니까 항상 멍청이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진짜로 많아요 근데 제가 다 도와줄 수는 없고요 근데 되게 웃겨요 제가 힘들다고 하도 그래서 돈을 줬어요 갔다 오시라고 근데 그 뒤부터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저한테 사람 심리가 희한하죠 왜냐면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보내줬는데 그분이 다녀와서 연락할게요 하더니 지금까지 몇 달 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아 이거는 그냥 내가 준 건데 왜 끊었을까 내가 갚으라고 할까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섭섭했어요 제 마음이 워낙 순수한 동기였는데 상대방이 그때부터 연락을 딱 끊었어요 그러게요 선생님 많이 섭섭하셨겠어요 돈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받을 마음이 없었고 그냥 준 거거든요 근데 연락을 끊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이보다 더 큰 돈을 만약에 누구를 믿고 밀어주면 그 사람도 끊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긴 해요 선생님 그럴 수 있죠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잘 이렇게 이끌어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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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